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위원님의 호미나 누룰 게임은 한 시청자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2천원 쏘면서 텔러님 주라기 월드 더 해주세요 롤 영상인데 좋아요 8개 달려있는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데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건가? 해서 해보는 게임 주라기 월드 5천만 명이 다운받은 주라기 월드 게임이라고 해요 공룡 게임 한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기회로 과연 공룡 게임은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한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면은 공룡 좋아하지 오 이거 뭐야 그래픽 뭐야 야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 한 2010년대 때 봤으면은 으아 하면서 지금 어 와아아아 연출 지리긴 한데 야 초딩겜 치고는 진짜 그래픽지리긴 한다 아 아 이거야 아!아 이거 어디서 봤어 한번 공룡가위바위보 아하하하 당신들이 데리오는 공룡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아 이거 약간 그거네 트레곤볼 제트 아 뭔지 아세요? 아 진짜 개틀딱들만 아는 그 원식 게임 있음 어? 나그때 보니까 내꺼 흑수저 공룡이라 약한 듯? 아 약간 공룡 가위바위보 맞네 여기에 있는 그 행동력을 써서 하는 거였네 지금부터 당신의 트리켈라톱스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개같이 생겼네 전 수석 유전학자인 우박사라고 해요 우박사 약간 설정상 한국인인가 보네 똑같은 공룡이 있으면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1강 트리켈라톱스 진화 트리켈라톱스 트리켈라톱스가 강해졌으니 전투장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그 새끼 다시 죽여 마중 나가사우루스 죽여드릴게요 또 도전할 생각인가? 아직 건이 덜 난 모양이군 모아두기 아 이게 기구나 으아 이제 공격 다 써 공격 3 원컴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마중 나가사우루스 아니 마중 나가사우루스가 실제로 있는 거야? 공룡이 실존해? 공룡이 실존하면 포켓몬도 실존하겠지? 피카츄 가지고 와 야 저번에 전설의 물고기 까기 했는데 이번엔 전설의 공룡 까기야? 고기 유전자 돈 트리켈라톱스 아 현실을 말해봅다 옛날 게임이니까 현실 그렇게 악독하진 않겠지? 잉룡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죄송합니다 너무 우렁차게 나왔네 죄송합니다 잉룡 소리 한 번만 내고 싶었어 공룡은 왜 나무위키 안 읽어줘요? 마중과 사우루스 궁금하네? 있네요 실제로? 마중이 아니라 마중이였네 개 듣보잡 새끼 안 궁금해? 어? 둘리다 둘리 브라키오 사우루스가 둘리잖아 여기는 티라노 없음? 아니다 인도미누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시청자가 해달라고 한 거는 인도랩터인데 나는 일단 티라노나 하나 뽑을래 2세대 인도랩터라고 했구나 인도미누스는 여기 있고 여기에 티라노도 있네 여기서 뜨겠지? 포켓몬 카드 까는 것보다 즐거운? 공룡 카드 까기 가자 유전자 돈 아 저게 끝이야? 아니 2만원 이게 끝이야? 티라노 여기 있네 이거 하고 빨리 끄면 되는 거죠 다음 달에 무조건 취소하면은 티라노 되긴 해 인도랩터로 하나 해볼까? 아니 확률 1%로 나오면은 10억 아 씨발 날개 달린 거 그만 나오라고 야 근데 쟤네들도 확률 3%야 15,000원 짜리 마지막 그 가자 어? 쟈댔다 아 람머스 아 람머스 공룡 나왔어 아 와 야 이거 돈 존나 많이 먹는 게임이었네 지금 보니까 그만하자 현질 이거 랭코 대전쟁에서 봤는데? 잠깐만요 아 나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혹시 랭코 맘들 없어? 버러 존나 타는 애 이름이 기억이 안나 아 아조미 아조미 으아악 에휴 또 랭코 뺏겼어? 진짜 실망이다 메토포사우루스 넌 지금부터 아조미시다 다시 대결하고 싶다는데요? 아이 새끼 진짜 오 쓰다듬기도 있네? vip가 일단 돼야지 미안합니다 저는 티라노 키울래요 야호오 티라노 어 이거 그냥 크로클이구나 덜써질림 어떡함 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질려 도대체 야 2일만 기다리면 됨 아 이 개새끼 2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틀째 방송중 자 티라노 진호 아니 부하 너무 못생겼는데 근데 야 티라노가 제일 위긴 한가보다 아 귀여워 미소녀 게임들은 개몸만 드는데 이런 동물 게임들은 참 귀엽단 말이지 아 이거 혼종이 되면 인도미누스야? 얘를 얻는 게 맞았네 어우 잘 먹는다 우리 티라노 본래같은 쉐끼 귀여운 쉐끼 강해저라 티라노 그래서 이제 전투 언제 하냐고요? 티라노 체력이 벌써 트리케라톱스와 4배 차이 나는데? 꺄악 내 이름은 렉스 귀여운 애기예요 공격 이겼다 우리 애기 데뷔전 승리 그거 싸우면 한 번 쓰면 쿨탐 있다고요? 나 티라노로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아니 으아 씨 57분 동안 못해 아니 이런 좀만 게임이다 인나 게임이 이래서 시간을 좀먹어? 아 이거 그냥 현질 좀만 게임이구나 아 이거 현질하면 안 된다 현질해도 씨 씨바 어차피 그걸로 양악이 안되네 이렇게 하면 이기지 않을까? 가자아 트로페오 그 타누스 오케이 너는 길을 한 번 해 그래 너 공격력 9밖에 안 돼 이 자식아 공격 3개 다 써 드가자아 아 피가 남았네 아직 그렇지 자 한 번 막아주고 막았다 막았다 여기에 그냥 공격력 다 몰빵해버려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겼죠? 이게 저의 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전투 계속 하면서 넓혀줘야 되는데 미친 새끼가 그 전설로 다 채워버려가지고 와 흔함이면은 이거밖에 안걸리는구나 아니 이건 무과금으로 해야 되는 게임이었네 아니 이거 지르는거 너무 아까워 딸랑 1200개에 8000원 써 미친 아 나 존망했구나 와 아니 여기 쓸때마다 50개씩 필요함? 절대로 현질하지 마세요 이 게임 돈만 지른 쓰레기 공룡게임이 돼버렸어 나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한건 이 티라노를 티라노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 미친게임이 48분에 한 번씩밖에 못싸우는게 말이 돼 야 이 개 이 새끼야 안되겠다 마중가사우루스로 마중이나 가야겠다 너 공격력 개낫잖아 어? 어? 뭐야 어? 야 이거 시간 존나 끌어도 좋겠다 어? 아니 어가 뭔데 어? 흐흐흐흐흣 소읍 야 기 존나 모았어 이러면 145에 됐다 흐흐흐흐흐흐흫 쑤 죽어 이 새끼야 어? 레덱톤 트리케라톱스야 너 뒤졌어 공간력 8 볼 박치기 재밌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공룡 가위바위보 근데 연출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좀 아쉽다 승리하면서 조금 더 여운 주면 좋았는데 어우 뭐야 이거 아르젠트사우루스? 하 이 개 이 새끼 내 승질 까먹었지 근데 또 아까우니까 광고 한 번만 보고 시작할게요 아니 냥코대 전쟁을 광고해준다고 아시라파사라니 공격력이 사야? 이거 광고 만든 새끼 죽여버려 그냥 야 베가가 어떻게 공격력이 6이야 아니 이거 만든 사람 개 냥알못 넌 안되겠다 너만 죽여줄게 이 새끼야 아 공격을 안해? 뒤질려고 그냥 죽어라 넌 오 이걸 버텨? 어? 어 깜짝아 아이씨 개세기 때린 줄 알았네 죽어 이제 꼴이 3번 흐드르고 2시간 쉬는 싸가지 없는 티라노 우승 일단 제가 오늘 모은 6마리의 공룡은 티라노 말고는 다 찌끄래기들입니다 전투는 메인이 아니고 그냥 공룡 보면서 약간 좋아하는 느낌? 반응 좋다면은 나중에 조금 더 키워와가지고 2회차 정도까지 해도 되겠다 근데 이거를 인도랩터를 뽑으라고 한 새끼는 진짜 인도랩터가 얘 2단 진화한 애잖아 시간 안 갈아 넣으려면 돈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주라기공원이었습니다 끝!